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퀸 히어로즈 투수 김재웅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십니까 퀸 히어로즈 투수 장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퀸 히어로즈 투수 김동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끝난거에요? 동문분들이 부르시죠 저희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저 못들었어요 많이 못이겨가지고 이겨야 많이하죠 근데 저는 얘네랑 같이 안해가지고 재웅이나 동영이 많을거 같은데 재웅이형 얘기인데 제가 중3 때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 그 입학 서류를 내러가는데 그때 재웅이형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프로 지명되고 나서였는데 제가 그때 재웅이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를 내러갔는데 재웅이형이 학교 수업만 맞추고 이제 운동 안하고 집에 가는 모습 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약간 어린말 동영이는 소문 들어보니까 근데 좀 되게 시끄러웠다는데 많이 감추고 있더라고 맞지? 저한테 말을 많이 안해줘가지고 내 말 안 돕지 건들 수가 없어 재웅이는 저는 휴식일에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거나 드라마 다시 보기 계속 보고 라이브 다시 보고 있습니다 경찰 학교 가서 경찰 대는 약간 그런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추천입니다 왜 그래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많이 쉬려고 하고 있고 게임 가끔씩 하고 메이저리그 라고 챙겨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되죠 보여주기니까 구성희형 거기서 보고 있고 바우업 던지는 거로 많이 가봤습니다 이동하면 거의 시원히 다 다니까 자세히 저녁 먹고 시다보는데 구성희형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다 그랬습니다 소고기 먹습니다 네 소고기 먹는데 누가 소고기 먹는데 레스토랑 먹는데 월요일날 데려가요? 월요일날 데려가요? 월요일이 같이 가게 되지만 저 어리라고요 형들이 많이 생겨워서 거의 애기 취급해가지고 안 됐거든요 동영이 형까지만 딱 취급해주나봐요 형이 취급 안해줘? 안해주십니다 어 손에 부어버려 태훈이 형이랑 쓰고 있어요. 저 성민이 형. 저는 양현 선배의 유공학이었습니다. 태훈이 형은 일단 일찍 주무시고 몸 관리도 잘하고 태훈이 형은 방 같이 쓰면 다 야구 잘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이 기계가 있는데 누구랑 쓰면 이 공간다. 누구랑 이런 게 좀 많아. 그런 건 딱 그런 거. 저도 성민이 형이랑 썼었는데 괜찮더라고요. 현이 형도 썼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항상 시키라고 하시고 방에서 편하게 해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저 뭐 장점 얘기하는 건가요? 뭐 단점을 얘기하세요. 큰일 나요. 여기 어디 있어요. 단점 얘기하면서. 일단 성민이 형의 방에서 비타민도 잘 먹여주시고 유산균도 챙겨주시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게 혼자 쓰는 방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적이고 정말 자유롭게 잘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때 남은 투수가 일단 두 명뿐이어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팀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던져서 이익이 돼서 기분이 좋았고 멘치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팀도 많이 실어주니까 잘 던져던 거 같아요. 응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응원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요. 제가 그냥 초고 던지면 먹어. 됐다. 공짜. 그렇게.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뭔가 진짜 어차피 점수를 줘도 제가 점수를 주면 거의 팀이 지니까 최대한 막아서 타자들이 점수 쓸 수 있게 빨리 공격으로 바꿀 수 있게 분위기 전화해서 긴장은 많이 됐어도 티 내고 그러면 타자들이 안 치고 공을 많이 볼 것 같아서 덤덤한 척을 해야겠다 많이 생각을 했고 맞더라도 하늘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 보고 진짜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던졌던 거 같아요. 저는 약간 던지는 스타일상 막 빨리빨리 이렇게 승부하는 스타일인 거 같아서 방망이 많이 나오게 해서 그냥 빠르게 승부하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많이 올라가서 던지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기회를 많이 많아서 많이 던졌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고 WSFU를 좀 낮춰가지고 좀 한해야될 수 있게 오시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안 다치고 1년 동안 일본에서 오래오래 던질 수 있고 팬분들이나 부단에서 이제 야구 외적으로도 인성이 돼 있는 선수구나라는 인증을 하고 싶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쓰레기 잘 줍고 시키는 거 있으면 잘하고 대답 잘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올해 시즌 시작 전에 목표는 일본에서 22이닝 던지는 거였는데 22이닝 다 던지고 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다시 시즌 목표를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이는 일단 다치지만 않으면 슈퍼스타니까 다치지만 말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영이는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많으니까 형을 잘 믿고 라운드에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덕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이는 지금 공 중 오니까 욕심내서 하지 말고 됐다 다치지 말고 잘해서 좋은 시즌 마무리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조용히 가자. 조용히 가자. 조용히 가자. 야구장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좋은 성적 보도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요? 다시 해요. 깔끔하게 할까요? 깔끔하게 할까요? 깔끔하게 할까요? 말 안하고 기억이 안 됐네. 그렇게 할 거예요? 형이 해요? 아니 야구장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응원 다시 야구장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응원에 힘입어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미어로즈 화이팅! 김재형이 야구라는 베스트 프렌드 친구 뗄 수 없는 친구이고 계속 야구를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베스트 프렌드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야구란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했으니까 저 하면 그냥 야구도 그림자처럼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야구란 오다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야구를 하다 보면 뭐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루 이제 복귀를 해서 그걸 잘 고쳐나가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오다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녕하십니까 오다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Sophia 네